영어랑 중국을 가르치다가 계속 치석하지 못하고 다쳤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의 텀이 길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마음은 머릿속으로는 항상 뭔가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그룹한데 어디서부터 지금 출발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시간적 자유가 있다 보니까 샷을 해서 아이들을 다시 가르쳐 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일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사회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활동을 할 게 잘 안돼요 왜일까요 잘못하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우리가 이런 걸 좀 잡아 봐야 되겠죠 잘못하니까 안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사회 나와가지고 뭐든지 해도 다 잘됐습니다 지금은 이 사회에서 나와가지고 뭐든지 해도 잘 안됩니다 왜 시대는 변했는데 변한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시대는 변했는데 애날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가면 더 크고 옛날 걸 그대로 하고 시대는 변했고 그걸 해갖고는 안되는 때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를 가리킨다 전에는 내가 영어를 가리킬 때 참 뭔가 희망이 있었고 가리키니까 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지금 또 몇 년 이래 지나다가 나중에 나이가 내가 지천민이 돼가지고 인자 50대도 가시면 지천민입니다 또 애들 영어를 가리키려고 나온다 또 메르치 장사하려고 나오는 거냐 요래 되는 거죠 어른이 되시면 어른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젊었을 때는 젊은 사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른이 되지도 젊을 때 내가 하던 게 있다고 그걸 하러 나온다면 또 실패하고 엄청난 썬맛을 보게 됩니다 분별 잘못하는 거죠 지금 어른이면 어른이 해야 될 이 사회 행동을 해야 존경받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죠 근데 이 사회에 지금 어른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른인데 어른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잘 되나요? 안됩니다 지금 이 사회에 어른은 누구냐 하면 나를 이마큼 성장하게끔 이 사회가 키워준 사람이에요 내가 한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희생이 많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어른이 됐거든 나는 이 사회 어른이 돼야지 우리 아이들 어른이 돼서는 안 된다 오십에 지천명이 됐다면 너는 이 사회의 어머니가 돼야 되고 이 사회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후천 시대의 지천명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힘을 받아서 살아갈 준비를 한 겁니다 우리가 소 시절에는 이 땅에서 땅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지만 지천명이 되면 하늘이 우리를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의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힘을 준다 그런데 어른 짓을 안 하는데 어떻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농락당하고 힘들어지고 깜보이게 되고 지금 질문하신 분이 돈이 궁해서 내가 가정을 잘못 살아갖고 힘이 들어서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영어성생을 한다 말됩니다 지금 말대로라면 돈을 벌려고 세상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사회에 무언가는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아이들을 아래키면서 돈을 얼마 받는 일을 하기보다는 이 사회에 떠짖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요런 걸 찾아야 되죠 내가 영어를 잘한다 영어를 어느 만큼 한다 이러면 내가 영어를 배운 것은 이 나라 사람을 아래키려고 지금 배운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려면 인터넷에서도 배우고 다른 선생들도 많아요 우리가 지천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안다면 이 나라에서 어떤 좋은 패러다임이 나왔을 때 이것이 한국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좋은 정법 하나라도 이 정법이 너무 마음에 든다 이것이 인류 사회가 공유하면 좋겠다 그러면 영어로 이거를 번역을 하십시오 국제사회가 접할 수 있도록 이걸 하나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 준다면 내 한 사람이 그는 생각 때문에 국제사회 영어권의 사람들이 엄청난 걸 얻게 될 수 있다 이런 일들을 준비한다면 내가 외국어를 지금 하시는 분들은 국제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가 된 겁니다 이는 신 패러다임이 인류 사회가 공유할 게 있다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한다면 보람 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법 가족들은 인자는 지역 살리기 운동 본부를 하면서 우리 정법 가족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내 의무를 행하되 서로가 자기 특기 있는 것을 전보다 스승님한테 공개하십시오 자기의 특기가 무엇을 있는지는 전보다 공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팀워크를 만들 것이고 그 분야를 연구할 것이고 이런 것들 전보다 짜덕할 테니까 우리 정법 가족들이 잘 살려면 내가 가진 이 소질을 마음껏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회의 연구고 연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을 할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킬 때 이걸 이 사회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제주를 갖추었다 지식을 갖추었다 갖춘 것을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 겁니다 같이 들어야 빛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야 됩니까? 네